음악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주식회사 서원 LNH를 소개합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서원 LNH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난방용 전열관을 시작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이어 빨아 쓰는 목화솜 행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면 행주는 시간이 지나면 쿰쿰한 냄새와 함께 비위생적으로 세균 번식이 우려되곤 했습니다 때문에 냄비에 넣고 팔팔 삶고 소독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며 매우 번거로웠는데요 이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일회용 행주, 빨아 쓰는 행주 등이 연이어 출시되어 편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제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제품 빨아 쓰는 목화솜 행주를 만들었습니다 빨아 쓰는 목화솜 행주는 FDA에 공식 등록된 원면을 사용하여 화학성분 걱정을 덜었고요 형광물질, 구대중금속, 포르말데이드 등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하여 주방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원사 직조 방식이 아닌 특허받은 워터제트 공법으로 생산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섬유 구조가 넓어서 흡수성이 우수하고 찬물에도 때가 잘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방 기름때, 식기류 물기 제거, 가구 및 유화용품 청소, 창틀 먼지 제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이 아니라 여러 번 빨아 쓰는 행주인데요 삶거나 소독하지 않아도 되고 찬물에도 잘 빨아져서 간편합니다 빨거나 여러 번 사용해도 보풀 발생이 적어 약 10회 이상 여러 번 재사용도 가능한데요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행주랍니다 특히 마르거나 젖은 상태에서도 강하고 질겨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박스 포장으로 한 장씩 간편하게 뽑아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싱크대 옆이나 손에 잘 닿는 곳에 두고 다용도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 사이즈는 대, 중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박스 구성으로 열매, 스무매, 선물 세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총물 및 답예품으로도 한 매에서 다섯 매 등 소 구성부터 박스 구성까지 다양하게 세트 주문이 가능합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며 환경까지 고려하는 빨아 쓰는 목화솜 행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